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. 오늘은 아이스크림, 초코 케이크, 생크림 크루와성, 초코 모핀, 아메리카노 초코 케이크, 준비했습니다. 잘먹겠습니다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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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심으로 된 내장이 잘 담아서 먹습니다. 맛있다. 바로 먹기시다가 맛있게 먹어요. 맛있다. 호박 계란 맛있다 부추 반죽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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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맛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팽이버섯 오징어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